안녕하세요 오늘은 빠밤 저번이랑 똑같은 가루쿡인데요 이번에는 파이야끼랑 오당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이번에도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그릇이 있네요 지난번보다 더 고컬인데 그릇이 붕어빵 생각보다 큰데? 보여요? 요만큼이 붕어빵이야 뭔가 이상하게 자르는 느낌이 있는데? 얘 이러면 뭐케 세워 안쓰잖아 이거 자르면 안됐나? 아 이거 분리하면 안되는거야? 손에 들고 있어야 돼? 아니 각각 분리하라매 설명서 지금 게임할때 보여준다고 약간 망한 삘이 살짝 납니다 바나나티비 이게 정확히 한스푼 다 넣으면 안돼 물 한스푼 넣어주고 요거를 오! 딸기 냄새 난다 빨간색입니다 뭔가 좀 비주얼이 별로다 그죠? 보여주는 시점이 좀 구리다 그죠? 보이니 얘들아? 대충 상상해 얘들아 이것도 물 많이 넣으면 그거 될 것 같아 죽 돼가지고 안 굳을 것 같아 물 살짝 얘도 적게 넣겠습니다 가루가 겁나 하얘 겁나 가루가루합니다 가루 수북해 쩔어 오! 냄새가 뭔가 젤리 냄새가 아닌데? 뭔가 진짜 떡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? 근데 물이 약간 모자란 것 같아 아닌가? 맛있을까? 이거 약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떡 맛 나지 않을까? 약간 기대된다 오 냄새도 쌀 가루 냄새가 나 짜란 짜란 야 쩔어 떡 같애 떡 떡이야 다음은 손으로 반죽을 하라는데? 손으로 손으로 반죽을 하라는데요? 손으로 반죽을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두 개로 나누래 두 덩어리로 나눠서 짜란 어 나 떡 같다 됐어 짜란 왠지 먹기 싫음 이거랑 이걸로 이거는 3등분해서 짜란 동그라미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동그라미에서 조금 떼줘야겠다 또 겁나 많아 오 얘 약간 색깔이 얘는 약간 갈색 느낌 살짝 난다 그쵸? 약간 노래지고 있어 오 냄새 얘도 약간 빵 냄새가 나는데? 꿀 신기하다 완전 이렇게 반죽처럼 됐어요 진짜 달고나 반죽처럼 이게 어떻게 붕어빵이 되지? 틀에 지금 붙고 있습니다 액체 실험하는 초등학생 같다 지금 액괴를 만들고 있습니다 먹어보면 맛있을지도? 지난번 스시에서 뽑았던 걸 까먹었니? 모양틀을 바닥에 쳐서 평평하게 펴주고 전자렌지에 돌리라고? 뭐? 전자렌지에 구우래 뭐지? 쩐다 갑자기 기대해 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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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기대치 상승 중 2,000년 후 쩔지 야 우리 가족도 다 신기해요 우와 진짜 빵 됐어요 진짜 빵이야 빵 우와 빵 냄새 나 우와 겁나 따끈따끈 대박이다 헐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좀 만들만하다 앗 뜨거워 씨 오 pied 오 어 나올거 같아 오우 sou 살기 오 오 초코 냄새 쩔어 근데 약간 초코빵같은 냄새가 나는데? 뭔가 비주얼 좀 변호하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보면 back냄새와 조금하고 세상에 이렇게 보니 좀 현재로 보면 냄새랑 쩌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좀... 좀 부린데? 얹어서... 초코소스... 얹어주고요. 얹어주고... 어, 초코 같다, 그죠? 초코소스 얹어주고... 딸기 얹어주고... 짜란... 오! 딸기쩍쌀떡 느낌 나는데? 빼주고... 이제 이거를... 싹... 안아주면... 짜란... 오! 그럴싸한데? 짜란... 오! 왜... 왜 그럴싸한데요? 딸기모찌? 아, 딸기모찌... 오... 오, 나쁘지 않은데요? 바나나 티비! 안 돼! 빵 끊었어... 힝! 아... 빵 끊었어... 아, 얘를 바닥에 깔아. 얘는 바닥에 깔고... 위에 거를 좀 조심스레 뜯어봅시다. 오! 짜란! 우와, 쩔어! 오! 짜란! 우와, 쩔어! 짝이지? 우와, 대박이다! 우와,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빵이 되지? 얘를 이제... 딱 얹어주면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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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붕어빵! 짜란! 짜란! 하하... 아, 이쑤시개가 이 용도였어? 이쑤시개 어디있어? 아까 이거 딸기 젤리 쑤셔 가지고 딸기 걸려있는데... 이렇게 끼워서 비주얼은 그래도 좀 당구스럽네 이렇게 끼워서 오! 오! 귀엽다! 상공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끼얹으래요 오쇼쇼쇼 오! 느낌은 있는데 느낌은 있는데 맛이 어떨까? 바나나티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붕어빵 10점 만점에 점수 한번 매워볼게요 음 이런 맛이구나 야 근데 뭐지? 스시보다 진짜 훨씬 나아 오 맛있는데? 저거 꼭 있긴 않아요? 음 안 맞는지 잘라먹어야 하나 일단 초코 맛이 안 나고 딸기가 그때 그 참치의 연장선이야 당국 맛인데 근데? 당국 맛인데? 어머 신기하다 단거 맛인데 너무 너무 하향 됐어 단거긴 한데 너무 하향 먹었어요 다음 다음 도시락이 좀 걱정되네 어떡하냐 도시락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만들겠습니다 준비가 있었다 잘 played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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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